안녕하세요.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익수용 전후로 부동산 양도나 양도예정이라면 합산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같은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1그룹으로 토지, 건물, 부동산상에 대한 권리, 2그룹으로 주식 등, 3그룹으로 파생상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같은 과세대상 그룹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수용보상금 수령 전후로 다른 부동산 양도가 1회 이상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합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회차에 양도한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그것만 따로 양도소득세에 예정신고를 해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한 내 합산하여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산신고는 그 양도소득세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나더라도 꼭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산신고가 절세에 불리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양도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용양도가 5억원의 과세표준이 발생하여 42%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6.2%인데요. 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같은 과세기간 내에 같은 그룹의 양도자산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추가과세표준의 적용세율이 바로 가장 높은 46.2%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세액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과세 대상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꼭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수용양도나 양도예정 부동산 중 한 가지의 양도일을 앞당기거나 뒤로 연기해서 다른 과세기간으로 한다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고 절세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룹의 주식 등의 양도가 수용전에 있었다면 해당 양도는 수용부동산과 다른 그룹이기 때문에 합산에 대한 높은 누진세율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기간을 달리한다고 무조건 절세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 양도차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부동산 경기 변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동산의 시세가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대폭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취득한 부동산이 4억원이었는데 지금의 시세가 3억원이고 더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낮아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 돈과세기간에 수용부동산 보상금액을 받는다면 이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차액이 합산되듯이 양도차손이 합산되기 때문에 양도차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가게 되고 1억원의 양도차손이 다음 부동산 양도차액의 1억원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재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만약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